우리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. 교수 끝까지 건드린 경우도 무니까. 내가 처음으로 후회될 피다 의사된 거 형사라고 하는 질문하고는 우리 일은 하나도 모르면서 전문가를 데려다 놓던 거야. 어. 레지던트 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유족이 고소했어요. 사장이 내질렀으니 빼도 박도 못하지. 쟤도 느끼는 게 있어야죠. 구사장 다음 플랜이 뭘까요? 뭘 낚으려고 할까요? 삼껏 해출도 경향 진단도 다 미끼였던 것 같은데. 우리가 움직입시다. 우리도 총리도 치료해 봤고 재벌 회장님들 뱃속 다 들여다본 사람들이에요. 두 번씩이나 전국 안과 협회장에 최초 여성 신경외과죠. NCI MD 엔더스 미주 양대암센터를 모두 섭렵하신 분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제게 힘을 모아주세요. 구사장 내가 밀어내겠습니다. 모두한테 가서 말하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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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